네 인생을 다 타라고! 정시철이야! 제발 이 생활 강의하구요! 정시가 때려! 정시가 미치겠다! 여기서 내가 1등 못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? 모든wick 궁금하다 저 Dent Fire 정 omnium 다 하나더라도 만들면 여기까지 온거냐고! 해치운쟰하지 말고 너 빠져 아줌마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생각해요 무슨 짓을 했는지 대답하란 말이야 어딨냐고요 시신 아 네 아 네 천하 유려해 어디가 8년 전 죽은 그 아이와 닮았다는 것이고 이게 내 방식이야 그 느낌이 드라마에서 현대 여성 역할을 많이 그렸는데 예쁜 사람들만 불렀나봐요 실물이 더 예쁜 사람들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문화가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나고 사는 거? 그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야 바보청 제목 중에 호부아 예쁘잖아 봐 오늘은 여러분이 각자 런닝맨 남자 멤버 한 명과 짝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커플레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 런닝맨 여섯 분의 인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직접 짝꿍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짝꿍을 하기 싫으신 분을 제가 데려갈게요 어느 정도쯤 말씀을 하실 줄 알았나요? 아 그럼 내가 선택하기 쉽게 저기 지석진 오빠 조야 내가 데려가면 제가 지석진 오빠 내가 데려가서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 사이즈에 맞게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곧 만날 거라는 거는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깜짝 놀라 해주세요 가셔서 깜짝 놀라 해주세요 자 이제 가져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시작한 건가요? 네 뭐야 누구 나오는 거야